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날입니다. 요즘은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저처럼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바깥에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텐데 집에서 편하고 쉽게 골프를 칠 수가 있도록 만든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파이골프 WGT 에디션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면 제품 구성은 이렇게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 스윙 트레이너 이렇게 휘둘렀을 때 디바이스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끈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선 꽂아서 사용하는 파이골프 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센서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 골프 동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스윙 연습기뿐만이 아니라 따로 클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클럽에 꽂아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파이골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디바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을 텐데 이 구멍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켜지고요.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앱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센서가 9g밖에 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가볍고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서 금방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게임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게임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골프 WGT 에디션은 친구들과 집에서 즐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최대 4인까지 센서 1개로 즐기실 수 있고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TV에 연결을 하시면 큰 스크린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디바이스만 있다면 바로 게임이 가능해요. 파이골프는 다양한 게임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달 열리는 파이골프 토너먼트를 통해서 전세계 골퍼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미국 탑골프에 WGT 게임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 골프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골프 연습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골프 연습 모드 내 스윙과 퍼팅을 분석해주고 일관성을 보여주는 파이골프 연습장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골프 연습과 분석까지도 가능해서 골프매니아이신 분들과 함께 초보자분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저도 연습삼아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게임을 보시면 드라이버를 포함한 14종의 클럽이 있어서 파이골프의 다양한 골프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다 보면 스윙트레이너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진짜 공을 치는 것 같은 타격감이 느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 골프를 치는 것과 같은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즐길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골프 초보자라서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로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게임이라서 좋은 골프 게임 디바이스였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파이골프 WGT 에디션 제품 설명과 함께 이거 사용해서 직접 게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파이골프 WGT 에디션 골프 게임 할 수 있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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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